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오늘 3%대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지금 이 조건부 승인이 나왔죠. 물론 중요한 HBM 관련 소식이긴 하지만 오늘의 지금 삼성전자의 이 반등은 이것만으로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이번 조건부 승인에서는 현재 이 블랙일 출시와 함께 일시적인 이 HBM 물량 부족 현상으로 삼성전자의 HBM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뉴스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HBM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된다면 앞으로 어떤 상승을 만들어줄지 기대감에 대해서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이번 주 이제 31일이죠. 확정실적, 본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특히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뭐 알파벳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 바로 이 AI 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시장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 이 반도체 겨울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가 틀렸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실적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특히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미국의 대선입니다. 대선으로 갈수록 이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닥인가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빠르게 방송 드리는 부분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체크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저점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저점만 잡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신호들 어떻게 파악을 해 가야 되는지 관련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이 미 대선 전에 변동성이 강하게 발생하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제가 전부 방송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빠르게 방송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될 1순위는 바로 이 수급의 변화들이죠.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말은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파악을 해 가느냐 여기에서 삼전의 저점을 잡는 타이밍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의 강세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해서 오르는 게 아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매 동향에서 외인들의 수급들을 파악을 하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장 마감하고 나서야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이 수급의 변화들을 파악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 어떻습니까?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8만 5천주, 7만 5천주, 그렇죠? 지금 이 정도의 매수로는 안 돼요. 100만주 이상의 강한 수급들, 때로는 2, 300만주 이상의 강한 매수들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가 뭐예요? 바로 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인 거죠. 오늘도 제가 이 외국인들의 비중을 체크하면서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 창구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창구들 17만주 매도하고 있고 14만주 매도하고 있고 밑에서는 9만주 매도하고 있고 지금 매도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수급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삼전신호라고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저점신호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초대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 바로 이 밸런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가 지금은 반드시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과거 20년 전까지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을 보면 약 46%에서 63% 정도까지 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죠. 우리 개인들의 물량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안에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컨트롤까지도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번 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롤오버 물량들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 만약에 롱 포지션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 이 지수를 끌어올려야 외국인들도 수익이 나겠죠.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최근 이 외국인들이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던 7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수급의 변화들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이 구간이었죠. 리밸런싱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지금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왔었지만 보시면 지금 이렇게 6월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상반기 최대 실적들이 예상이 되면서 작년 11월부터죠.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비중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 경계신호, 리밸런싱에 대한 경계신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지금 이게 중요하진 않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나간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수급의 변화, 삼전의 특이사항은 제가 항상 방송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두시고 내용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이 50% 초반 그죠? 지금 여기 이 구간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들의 비중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선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절대로 급하게 매매해서 득될 게 없는 종목이죠. 지금 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회를 잘 잡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지금 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내 계좌의 손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더 빠지겠어? 그냥 이렇게 감으로 매매하시다가 우리가 허송세월이라고 하죠. 얻는 거 하나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이런 매매 꼭 자제하시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미 대선 전까지는 저점하기는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로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의 추세가 언제 이렇게 다시 또 전환이 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뭐 한 2% 3% 이런 수익에서 그냥 몇 달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게 또 이 삼성전자잖아요. 자 하지만 제가 강조드렸듯이 이번에 나오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구간이 제가 과대낙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고 이 재료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 가야 될 겁니다. 이건 또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안에서도 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죠. 이 기술적인 부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외인들의 비중과 주가 이 사이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어가는 이 주체가 바로 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외인들의 비중과 그 다음에 주가의 이격이 커질 때 이렇게 이격들이 커질 때 그죠? 지금 이런 구간들 그 이후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이 벌어진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지금 이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등이 시작된다면 어디까지? 지금 여기 이 부분까지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점의 기회를 잘 잡아야 이런 단기적인 강한 반등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기회를 살려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들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지금 이 삼성전자를 쳐다보고 있는 저랑 같이 대응을 해 가시면 훨씬 나으실 겁니다. 제가 어려운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죠. 네 이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니까 네 삼전신호라고 문자 남겨두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들 확인하시면서 꼭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대선 전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큰 손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매일 바뀌는 이 테마의 개별 종목들 여기에서 자금들이 순환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강한 수급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같이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소소하게라도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매매하시기 편하게 장 시작 10분 전에 딱 두 종목 추천드렸죠. 지금 이렇게 모나리자 그리고 와터스 코리아 오늘 둘 다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좋은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터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변동성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런 단기 종목들은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5% 수익 나면 절반은 수익 챙기시고 또 10% 수익 나면 또 절반 수익 챙기시고 이런 분할 대응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소소한 수익이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멘탈적인 관리가 돼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수익도 우리가 꼬박꼬박 쌓아가면 생각보다 큰 수익들입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 다들 원하시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면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습관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투자자들이 결국 이 시장에 계속 남아서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급등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세팅방법 뒤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고요. 지금 제가 이런 단기 종목들도 아침 장 시작 전에 보통 한 8시 40분에서 55분 사이에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소한 수익들이 하루하루 생기면 시장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텨가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같이 챙겨가시고요. 3전 신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이 단기 매매 신호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437-7403번으로 꼭 문자 남기셔서 대응들을 같이 해가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벌써 3개월째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가 수익이신 분들보다는 손실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지금 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카카오톡만 하고 계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원금 회복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집중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고 있죠. 최대한 안정적으로 원금 회복해 가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3개월 단위로 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으면 매매에도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딱 600명만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40명 정도는 더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양보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문조사 참여라고 있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서 원금 회복 프로젝트 꼭 체크를 해주시고 1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원금 회복 프로젝트 방 초대 링크하고 방 비밀번호 있습니다. 참여코드 6자리 숫자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계좌 회복들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오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 현금의 흐름들도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금적인 한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종목도 제가 많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게 6개월 동안의 기록이다 보니까 종목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지만 이 재료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한 수급들이 받침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간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변동폭들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근데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잘 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렇게 매매를 해 가시면서 생각보다 큰 수익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구독자님들 월 10% 이상의 수익은 그래도 꾸준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구독자방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 한두 종목 정도는 이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소소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병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한 두세 번 정도 핸드폰만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누구나 대응을 해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이 곽철과 한번 같이 가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 10% 정도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간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주식이라는 건 절대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수익만 나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저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가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습관을 길러가시면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한번 동행을 해보실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하나는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동행들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을 통해서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전업투자자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상의 공부는 좀 꾸준하게 해 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양봉, 은봉, 캔들, 이평선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없으실 겁니다. 최소한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분석을 통해서 좀 확률 높게 진단을 해 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나만의 매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매매 기법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10번 싸워서 7, 8번 정도 이긴다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이 재미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투자해 가실 수 있는 기법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좋은 매매 기법들과 이 투자의 방법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유튜브 검색창에서 쾌골조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주식 쾌골조로라고 채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오셔서 공부들도 해 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이제 곧 올라갈지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급등전에 발생하는 패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 오른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을 때 80% 이상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주식을 26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이 투자를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해오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과 기법들입니다. 지금 제가 내년에 책을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책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찾는 방법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갈 때 어떠한 기준들을 잡고 매매를 해가면 리스크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지 이런 관련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들만 꼽아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검은선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준선을 세팅하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 기준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자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훨씬 더 확률 높게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때나 아니면 급등이 나올 때가 있죠. 네 이럴 때에도 이 종목의 추세가 커다란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상승으로 바뀌는지 자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왜 중요합니까? 특히나 우리가 매매를 해가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정말 많이 보시죠. 네 그런데 이 급락 나오는 종목들 그냥 덥석덥석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매수하고 나서 또 빠진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급락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돌아나오는 이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량 소화하는 패턴을 찾아간다면 자 우리가 저점에서의 매수의 기회들을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바닥 패턴도 있고 뭐 쓰리 바닥도 있고 다중바닥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역해된 숄더 패턴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를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님들 무조건 받아가세요. 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객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우상향 추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기간들도 있죠. 네 이런 달리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올라탈 수가 있는지 이런 기법들을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지금 이런 검색식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에서 특히나 이 단타 매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이 발생하는 시그널이 탁 포착이 됐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절대 공유 안 드립니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오면서 70% 이상의 승률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 검색식만 제가 정리를 따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 기법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라고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첨파일 발송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 반드시 저녁에 10분씩만 시간 내십시오. 10분씩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약 15일 보름 정도 보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시야가 발전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돈 버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 같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발생되면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